생각해보니까 이어폰 리뷰를 올린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성비 이어폰을 좀 추천드리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보고 구입을 하시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을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죠?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에이스피트 네오 무선 이어폰 FA-003 제품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아무 그냥 이어폰이나 가지고 오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선별해가지고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착용하는 방식이 좀 신기했어요. 보니까 특허받은 착용 방식이라고 해요. 귀에 살짝 걸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착용했을 때 꽤 편한데? 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어폰을 착용한다고 하게 되면 귀 한쪽에다가 아예 걸쳐가지고 막 무리를 주거나 그래서 되게 피로도를 느끼는 대부분의 이어폰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폰은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 좀 보여질까요? 네,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딱 잡아줍니다. 귀 자체를. 그래서 네 곳 지점으로 장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힘을 딱 분산해줘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 케이스는 이제 배터리 크레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550mAh고 그냥 이 유닛만 사용했을 때는 약 8.5시간, 거의 뭐 8시간 반, 9시간 좀 안 되게 네,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 케이스까지 계속 충전하고 듣고, 충전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약 3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많이 들어봤자 한 4시간? 네, 이 정도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도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네, 그런 이어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질이 막 엄청 좋은 아예 고성능 네,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베이스를 살짝 쳐주는 게 오히려 좋은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다이나믹 베이스를 딱 느낄 수 있도록 성능이 괜찮아요.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을 딱 줍니다. 귀도 안 아프고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 착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라고 딱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이렇게 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착용 방식이 그림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고리가 보통 이런 거 보면 고리가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생겼거든요. 고리가 위로 올라가서 귀를 안쪽을 싹 말아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딱 껴면 안 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마저 껴볼게요. 이게 그냥 살짝 걸쳐놓으면 그냥 이게 낀 거예요. 지금도 막 제가 몇 번 이거를 사용하고 계속 해봤는데 낄 때마다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아무것도 안 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지금 되게 어색해요. 근데 꼈을 때 엄청 편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귀가 이거 어떻게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보일까요?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실제로 귀에 딱 붙어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딱 착용했을 때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귀가 뚫려있는 느낌?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1도 없었고 귀 속에 공기가 아예 실제로 잘 통하다 보니까 나름 위생적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막 평소에 다니잖아요? 이어폰 같은 거 쓰게 되면 귀가 약간 눌리고 막 처짐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면 더 막 이쪽 안경이 아프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섭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안경을 쓰신 분들 그런 분들도 사용하기에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품 자체가 투명해가지고 안쪽에 살짝 보이는데 이 안에 보시면 14.8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베이스를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그 외의 음질이 나쁘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선명합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약간 또렷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있다가 별도의 수음할 수 있는 그 녹음기로 최대한 한번 잘 들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아예 착용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막 소리가 다 잘 들리니까 외부 소리가 잘 들리니까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을 수 있었고요. 운동할 때도 귀 자체가 막 답답하거나 막 땀이 막 이 제품에 붙어가지고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전혀 없다 보니까 매우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폰 겉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겉면 터치 조작으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터치를 하게 되면 볼륨 업다운 그걸로 할 수가 있고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전화를 걸거나 끊거나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하면 재생 일시정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이전곡, 다음곡 이거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터치가 이제 다르게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2초 동안 길게 누르게 되면 시리나 구글 그런 것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 자체를 무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전화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분명 터치 누르는 곳은 이렇게 한 곳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 기능을 잘 넣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대박인 거 CVC 8.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통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내 목소리를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거예요. 보통 무선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목소리 목소리 자체가 좀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전화 통화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그냥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내 목소리를 전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음 괜찮은 이어폰을 리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청음 환경을 막 잘 갖춰서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 전달을 하려는 그 사운드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정도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환경을 갖췄고 한번 잘 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가 이 제품의 리뷰였고요. 조금은 편하면서 성능도 괜찮은 무선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 유심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ASP 네오 무선 이어폰 FA-003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